나는 가끔 일부러 멤버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있다 없다? 하나, 둘, 셋! 저수야! 저수야 엄마, 기아! 웨이플리 찬스! 네 웨이플리 찬스! 자, 언제 주로 오른쪽 하세요? 아... 아... 음... 분위기가... 분위기가 아니네 아니면은 그... 우수야! 쓰레기 치워줘야 돼! 누가 쓰레기 안 치웠어! 아, 나 다 알아들으셨네요, 지금! 네, 이제 수는 왜 또 귀찮으세요? 네, 아, 귀찮은 얘기하시는데 아니, 잘 찍으면 안 돼! 아, 여기서도 편이 갈리니까? 아니, 아니! 무서워! 이해해줘야 돼요! 왜? 나한테 왜 이랬냐? 네, 아우르라 씨, 어떨 때 좀 모르는 척 하세요? 음... 그... 듣고 싶지 않나 할 때... 그거야? 근데 그거... 망원들 보다 저는 회사 직원들이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르라 씨, nitование! 네! 대표님 주고 계세요! Ibiza! 항상 우리들이 화날 때 많이 못 들어요! 저... 아! 네?! 못... 뭐해요? 무슨 뜻이에요? 아니요? 아이고 뭐 시원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말았다는 것만 아는 거잖아요 자 직원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대표님께 한마디 하시고요 정대표님? 대표님 저거요? 지금 어떻게 하라고? 다 알아들어요? 네 한마디 하시죠 두 분 중에 한분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